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며 본회의 거부로 맞섰다.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국회의장 마이너스 상임위원장. 반쪽 선출로 파행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잇따라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세자리를 민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이 벌어졌다. 특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하나하나 심사한다. 법안 처리 완급 조절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배출하되 법사위원장은 이 당이 맞는 게 관례였다. 상임위원장을 법정 시한치를 내뽑도록 한 국회법은 응당 지켜져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정신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그걸 외면한 건 협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악용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게 법사위 사수의 명분인데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수시로 불러 따질 수 있다. 친명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만 다를 뿐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야당 내에서는 각종 탄핵특검법안이 속전속결 처리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7일 직전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특검법안도 발의했다.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는 고발할 수 있게 법 왜곡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위 소관인 검사탄핵심판대리인단 교체도 예고했다. 법사위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이다. 민주당은 이화영 유죄가 독선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사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강성 지지층은 판사실명까지 거론하며 판례기판사 쓰레기라고 공격한다.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역풍을 부를 뿐이다. 반면에 이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나오자 100% 사실일 것이라며 검찰을 공격하던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입을 굳게 닫았다. 어제 위증교사 의혹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일 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